네, 안녕하세요. 메가패스 광고 모델 배우 이채민입니다. 저도 고등학교 때 메가패스 메가쌤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는데요. 이렇게 모델이 되어 만나니 더욱 반갑네요. 2025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, 그리고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는 예비 고1, 2 친구분들, 어떤 시작이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정말 멋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리스펙! 저도 여러분들 뒤에서 언제나 묵묵히 응원할게요. 새로운 시작, 새로운 공부는 메가패스와 함께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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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